책 읽어주는 미지노, 전설의 차트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자, 들어가기 앞서서 첫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서 상승 추세일 때는 저점을 잇는다. 상승 추세일 때는 거래량이 동반된다. 이 그림 박스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차익실험 매물이고 그땐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눌림목이죠. 그게 상승이다. 하락장일 때는 고점을 잇는다. 고점, 고점을 줄을 잇는 거죠. 하락장일 때는 거래량이 주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하락장일 때는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아도 계속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했죠. 이렇게 불규칙한 움직임일 때는 매수와 매도가 팽팽히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오늘은 바로 저항선과 지지선입니다. 그림에 보듯 밑에 보는 라인이 지지선, 위에 보는 라인이 저항선입니다. 주가가 일정 구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할 때 각 파동의 최고점을 연결한 것이 저항선이고 파동의 최저점을 연결한 것이 지지선이다. 주가가 저항선까지 상승하면 1년에 강한 저항에 부딪쳐 더는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반대로 주가가 지지선까지 하락하면 매수 세력이 몰려 주가 하락세가 멈춘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천장팀 선생님의 차트 분석이 좋은 점은 차트 속의 심리를 읽어내는 것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어요. 저항선에 부딪쳐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매도 물량이 쏟아지. 지지선이 내려왔는데 지지가 돼서 반등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기 매수 세력이 몰려 있는 거고 여기는 매도 세력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심리 분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와 관련된 심리를 분석해보자. A 주식이 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매수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B 주식이 만 오천 원까지 오르면 바로 매도할 거예요. 오늘 제가 어저께죠. 우리 A반 학생들하고 단타 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딱 붕어빵 5불어치만 벌면 난 매도할 거다. 5불어치만. 물론 이제 5불까지 못 가고 매도를 했죠. 못 올라가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책으로 돌아옵니다. 증권사 객장에서 혹은 개인 투자자를 만났을 때 흔히 듣는 말이다. 왜 사람들은 만원 밑으로 떨어진 주식을 매수하고, 즉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 오천 원까지 오른 주식을 매도하려고 할까요? 즉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심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현명하고 알뜰한 소비자라면 자신이 사려는 옷의 최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미리 알아본다. 옷을 예를 들지 말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명품 가방 얘기합시다. 명품 가방.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샤넬이라든지 에르메스 같은 명품에서 만약에,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신상품을 50% 세일한다 그러면, 진짜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러닝 뭐라 그러나? 아무튼,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세일은 고사하고, 이번에 출시된 신상품, 실제 그렇게 이코머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품의 신상이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항상 한국은 좀 뒤처지죠.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한 신상, 명품 신상을 직구로 구매하기 위해서, 그걸 구매 대행해주는, 한때 짭짤했죠.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오픈런. 할인이 아니라, 신상, 신상, 명품 가방, 느낌이 안 오면, 한때 잘나가던 아이폰 얘기할까요? 애플이 아이폰 잘나갈 때, 아이폰 출시되면, 애플 매장 앞에 줄을 나래비로 섰잖아요. 그렇죠? 줄을 나래비로 섰죠. 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갖고 싶어서. 이게 이제 시장의 심리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심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애플이 선착순, 각 매장마다 선착순 100명, 이번에 아이폰 15 사는 사람에게, 내년에 출시되는, 비전 프로 공짜로 준다.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000불짜리 아이폰을 사는데, 3000불짜리 비전 프로를 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전 프로나 한번 선거하는지 볼 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00불, 2000불, 3000불 저게, 얼마나 팔릴까? 아무리 애플 바가 있고, 고가 정책을 해도,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도, 만약에, 여러분, 아이폰에도 보면, 주식 보는 어플이 있잖아요. 기본 디폴트로 깔려있는 거. 만약에, 만약에, 애플의 비전 프로, 그걸 딱 쓰면, 그걸 쓰면 반복되는, 아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내일 올라가는 주식이 보여. 시그널이 막,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이용해가지고,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럼 저는, 3000불이 아니라, 3만 불에도 살 건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30만불, 30만불, 비전 프로가 나왔어요. 애플에서. 그런데 그거 쓰면, 로또 번호가 보여. 로또 번호가 보인다니까, 여러분. 로또 번호가 보여. 메가 번호 빼고 다 보여. 그러면 그거 300만불이라도 사죠. 그거 쓴 다음에, 메가 번호 1번부터 50번인가? 메가가? 네. 50장 사면, 인생 역전인데. 이렇듯, 이렇듯, 시장에는, 시장의 심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온 얘기로 좀 했는데, 그거보다는, 제 설명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균형 가격이 사는 쪽에 유리하다면, 매수세가 커져, 새로운 매수가 계속 나타나고, 파는 쪽은 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매도세를 줄일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제품의 가격이 15,000을 넘기면, 반대 상황이 됩니다. 파는 쪽은 가격이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해요. 매도세가 점점 커지고, 옷가격은 새로운 균형 주관에서 움직인다. 저항가, 혹은 지지가가 돌파되는 과정은 대부분 이렇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을 저항선 돌파, 지지선 돌파라 부른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자, 집중! 저항선 돌파 후에, 기존의 저항선은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지지선 돌파 후에, 보통 깨진다고 그러죠. 기존의 지지선은 새로운 저항선이 된다. 지지선의 돌파를 예로 들어보자. 주가가 지지선 부근에서 떨어졌을 때, 매도세를 능가하는 충분한 매수세력이 나타나면,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지지선을 깨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지선을 깨고 주가가, 지지선을 깨고 주가가, 이걸로 합시다. 딱 내려오면, 내려왔을 때 갑자기, 어디서 흑기사가 나타나가지고, 주가가 확 쳐올렸던, 그런 걸 종종 보죠. 그거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지선이 깨지면, 바로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월가의 한 기간, 골드만스 작성, 모건스텐인이나 이런 큰 애들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선이 깨면, 갑자기 확 해서 이게 딱 끌어올리는 거고, 반대로, 여기가 딱 깨면, 확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 번,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주가가 지지선 부근까지 떨어졌을 때, 매도세를 능가하는, 충분한 매수 세력이 나타나면,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이런 움직임을 몇 번 반복하면, 시장 전반의 이 지점이, 최저가라는 인식이 형성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큰 매도세가 나타나, 주가를 지지선 밑으로 떨어뜨리면, 이 지지선을 최저가라고 생각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모두 손실을 입는다. 이 중 누군가는 바로 손절매하고, 또 누군가는 원래, 기대했던 수익률을 고집하며, 주가가 반등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물타기도 하겠죠.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알던, 최저가 인식이 깨지면서, 시장이 투자자를 배신한 셈이다. 여기에서 주가가 지지선을 회복한다면, 이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손절매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은, 드디어 빠져나갈 기회가 생긴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드디어 손해 없이, 혹은 아주 조금이지만, 이익을 본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치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주가가 지지선을 돌파하며, 추락해 마흔 고생이 정말 심했지만, 이제, 그 악몽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손절매한 사람들은 어떨까? 원래 최저가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매수를 결정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어서, 예전의 지지선을 회복해도, 다시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것이 최저가라는 믿음이 이미 깨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매수세는 나타나지 않고, 매도세만 커지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진 지지선은 새로운 저항선이 된다. 같은 원리로, 한 번 돌파된 저항선은 새로운 지지선이 된다. 저항선 돌파 과정은,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다음 그림 봅니다. 이중천장형과 헤드앤숄더형, 이게 이중천장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자형, 또는 쌍봉이라고 그러죠. 전형제 하락 시그널, 헤드앤숄더, 헤드, 헤드, 숄더, 숄더, 역헤드숄더도 있죠. 심리 분석합니다. 그림 2-5, 즉 이중천장형 차트와, 그림 2-6, 헤드앤숄더형 차트, 주식시장에서 비교적 흔한 패턴이다. 정말 자주 나타나죠. 여기에 대한 심리를 분석합니다. 먼저 이중천장형의 특징은 두 개의 고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고점의 위치와 시간 간격의 관련성이다. 다시 한 번, 중요합니다. 밑줄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두 고점의 위치, 그러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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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의 위치라는 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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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중요하니까, 보세요. 요 이제 위치라는 거예요. 두 고점의 위치. 그다음에 또 뭐라고요? 시간 간격에 관련된.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나타나느냐. 이 간격. 하루 중에 고점과 1년 중에 고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해석 방법은 같다 결국 여러분 데이트레이딩을 수없이 해서 연습을 해야지만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책으로 돌아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를 때 매수 세력의 최고 관심사는 과연 기존의 최고가를 경신할 것인가이다 이때 매도 세력은 지난번처럼 기존 최고가에서 매도세가 몰려 주가 상수세가 꺾일지 유심히 살필 것이다 다시 말해 주가가 상승세를 탈 때 주식시장 참여자의 관심은 그 움직임이 지난번과 같을 것인지에 집중한다 지난번에 이 가격까지 올랐을 때 강한 매도세를 만나 상승세가 꺾였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가능성은 두 가지 뿐이다 두 가지 중 하나죠 돌파하거나 돌파하지 못하거나 이중천장형 차트를 보면 지난번 최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세로 바뀐 이후에도 매수세가 감소하지 않으면 결국 지난번 최고가를 돌파해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시작하기도 한다 이렇게 흐를 때도 있지만 매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 정말 많이 한 거죠 이것만 알아도 주식장에서 돈 벌죠 우리가 했잖아요 M자형 하락 그래서 뭐 공부했죠? 이 고점이 이 고점보다 낮으면 무조건 하락 무조건 하락이에요 이 고점이 때로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데 이 조금 높은 데에서 만약에 하락하면 굉장히 가파른 하락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 제가 패턴 40개에서도 나오죠? 보통 거기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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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꺾일 때 이때 이때가 이때가 뭐다? 올라갔다가 꺾이는 이때가 숏메소 타이밍이다 그렇죠? 기억 안 난다고요? 아 이게 안 나면 어떡해 이거 공부했는데 이게 1번 이제 1번 패턴 1 패턴 1이잖아요 패턴 1 1번이 1번 자 그 다음 헤드 앤 숄더입니다 이거 옆에 거 이거 이거 헤드 앤 숄더의 원리도 이중천장형과 유사함으로 그 흐름에 나타난 투자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항상 저자는 강조합니다 투자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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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보길 바란다 꼭 정리해보세요 헤드 앤 숄더형은 이중천장형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차트는 뒤집힌 형태로도 나타난다 뒤집힌 형태로 역해 된 숄더 이거죠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이거를 뒤집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락이니까 쇼 칠 때 좋은 거고 이거는 롱 칠 때 좋은 거죠 롱 W자잖아요 우리 공부 많이 했죠? W W 그렇죠 이중천장형 차트는 매도 선택의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고 이중천장 이동 바닥형 차트 이거 이중 바닥형 차트는 매수 선택의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주가 차트를 볼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주가 흐름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심리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자세의 습관이 되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할지 서서히 감이 잡힐 것이다 서서히 감이 잡힙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추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주가의 움직임은 보통 불규칙한 지그재그선으로 나타나는데 위아래 편차를 조금씩 줄여 완만한 곡선으로 표현한 것이 이동평균선 평균값이라는 얘기죠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10일 평균값을 구한다면 최근 10일간의 종가를 모두 더한 후 10으로 나누면 된다 그 다음 날 평균값을 구할 때는 그냥 종가를 더하고 11일 전 종가를 빼놓은 후 10으로 나눈다 할 필요 없어요 다 해주잖아 이런 원리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한 하루하루의 평균값을 모두 연결하면 대체로 완만한 곡선이 나타난다 그림 2-9에 이 그림입니다 이동평균선 모양은 평균값을 구하는 날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동평균선 모양이 직선에 가까워진다 참고로 나는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장기추세를 50일 이동평균선으로 중기추세를 판단한다 경험상 50일 이하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의 보지 않는다 주가가 단기 흐름을 판단할 때에는 주로 주가와 거래량을 참고한다 거래량 동그랍니다 나는 보통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 위치한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다 물론 단기 매매의 경우는 예외다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한 거는 장기적 매매 얘기한 거예요 단타일 때는 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타 패턴 나는 평소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위에 언급한 네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이번 절의 제목이 기술적 분석을 위한 기본 지식이니 나는 잘 사용하지 않는 패턴 몇 가지를 언급하려 한다 기술적 분석을 다른 책을 보면 보통 삼각형, 터널형, 깃발형 등 다양한 차트가 등장한다 하지만 내 경험상 이런 내용은 실전 투자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물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직접 공부해보기를 바란다 이 책은 나의 실전 투자 경험을 통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내용만 선별하시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룰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개인 투자자 중에 맥히드나 스토케스틱 같은 보조지표를 참고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꽤 알려진 것만 꼽아도 20개에서 30개쯤 된다 나는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년째 되던 해에 많은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이런 지표들의 특징을 알았다 이런 지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고 대부분 반짝반짝하다가 바로 사라져버렸다 그렇다고 이 지표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어떻든 이 지표를 만든 사람은 대부분 주식 투자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지표의 분석 결과들을 매매를 결정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이미 직접 경험했다 나 혼자 거인의 업계에 서 있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비참하게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앞에서 내가 자주 사용한다고 소개했던 패턴들은 당연히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실전 투자를 통해 그 이면에 숨겨진 투자 심리 변화를 확실히 체험했다 특히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패턴들은 앞으로도 실전 투자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내가 이 책에서 소개하자마자 바로 사라지지 않기를 솔직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다른 패턴의 이면에 감춰진 대다수 시장 참조자의 심리 변화는 다른 고수가 설명해 주길 기대해 본다 그러면서 2-10 그림 2-10은 종합적인 차트 분석인데요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을 종합했을 때 지지선 바로 아래가 매도 시점이다 지지선 바로 아래가 일단 지지선이 무너지면 상승치세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림 2-11은 헤드 앤 숄더 차트로 2-10과 비슷한 원리는 기본 원리는 유사하지만 저항선 부분에서 확실히 다르다 이거와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저항선 부분에서 확실히 다르다 그 다음에 그림 2-12 3중 바닥형 차트의 매수 시점 저항선 2-12는 이거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12는 2-10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패턴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매수 시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면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지금 2-12 이거는 2-10을 그대로 2-12는 뭐냐 이거, 이거 이걸 뒤집어 놓은 거란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자, 그 다음 2-13이 이거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 나오죠? 자, 그림 2-13은 이거 아주 흔한 주가 패턴 중에 하나이다 2-13은 많이 보죠 이거 그렇죠? 여기에서 표시해준 매수와 매도 지점을 고민해보길 바란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매수, 매수, 매도 고민해보자 이거죠 실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4장에 언제 살까 해서 알아보겠다 매수와 매도 지점은 분석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이 그림은 연구 많이 하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냥 이렇게 보고 끝내면 안 되고 이거를 지금 주식시장에서 계속 대입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종목을 찾아서 오늘 주식 중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구나 이런 모습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걸 반복하고 연습을 하면 실제 매매에서 이게 미리 보인다니까요 살다 보면 그렇다면 심리 변화 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래 주체가 사람이든 컴퓨러든 거래의 핵심은 돈이다 주가가 올라가면 매세가 매도세를 앞지르는 것이 기본이다 사람이 매수를 결정하든 컴퓨러가 매수를 결정하든 매수가 실현되는 순간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들어간다 주가의 정상적인 움직임과 주기 주가 추세를 분석하려면 일단 주가의 움직임이 정상적인지부터 파악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 번에 걸쳐서 매매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신법,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명상 두 번째, 지금 장을 내가 먹을 장인지 내가 사냥에 성공할 장인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지금 이번에 끝난 무빙 봐도 딱 고수 느낌이 오잖아 이 느낌이 다음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자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안 적어뒀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의 정상적인 움직임 주가 추세를 분석하려면 다음 주가의 움직임이 정상적인 것부터 파악해야 된다 주가 움직임의 정상적인 것을 파악하고 실제 투자에서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음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자 1번 추세와 추세선 정상적인 상승 추세라면 각 파동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직전 파동의 최고점과 최저점보다 높아야 한다 주가의 움직임 전체가 추세선 위에 있어야 한다 반대로 정상적인 하락 추세라면 각 파동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직전 파동보다 낮아야 한다 2번 지지선과 저항선 일단 저항선을 돌파하면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 기본이다 중간에 작은 조정 파동이 있겠지만 주가가 저항선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지지선을 돌파하면 주가는 계속 하락한다 이 흐름에서 벗어난다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만약에 주가가 반등해 지지선을 뛰어넘는다면 좋은 매수 시점이 지점이 될 것이다 3번 이중천장형과 헤드숄더형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가가 일단 돌파점을 통과하면 한동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 금방 변화가 생긴다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4번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의 경우 정상적인 상승 추세라면 주가가 반드시 그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반대로 정상적인 하락 추세라면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주가 움직임의 주기 월가의 200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주가의 흐름과 패턴을 분석하는 수많은 이론이 등장했다 다오이론, 엘리어트, 파동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이론에는 수많은 가설과 증명과정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분량이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명명을 유지하는 것은 실제로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익숙한 전화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 경험상 이 이론들을 실전에 응용하기는 쉽지가 않았다 큰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가 시장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쌓이면서 이렇게 뭔가 대단해 보이는 이론들이 경제 주기의 기본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경제 주기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먼저 경제 주기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이것은 주식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자 핵심적인 내용이다 주가의 움직임, 즉 주가의 운동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가지 했습니다 축적기, 상승기, 피로기, 하락기 축상, 피, 하 외우세요 축상, 피, 하 축적기란 매수세와 매도세가 대체로 균형을 이룬 상태 상승기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한 상태 올라가겠죠 피로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다시 균형을 이룬 상태 올라가다 다시 박스근육을 갖추는 것 하락기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한 상태 내려가겠죠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하나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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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이거다, 맞죠? 오케이 거의 끝나갑니다 집중! 주가의 움직임은 단계적 특징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파동의 형태다 수많은 작은 파동이 모여 하나의 큰 파동을 만든다 파동, 파동, 아주 중요하죠 작은 파동의 편차를 줄여 평균값으로 표시한 이동평균선은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 주식시장 내에 특정 세력이 하루 혹은 단기간 파동을 조작할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이 사실은 다우이론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주가 움직임의 4단계는 경제주기법칙과 매우 유사하다 하나의 경제주기 사이클이 끝나는 무렵에는 보통 생산과잉으로 상품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증가해 기업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축적기는 일종의 회복기다 기업은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을 단종하고 재고를 줄이면서 경제회복기에 대비한다 경제회복기는 주가 움직임 4단계 중 상승기에 해당한다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간다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의 신세계, 이명희 회장인가요? 각 부서 사장들을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새로 물갈이, 왜? 매출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회 충분히 졌는데 못해내니까 그리고 LG전자도 지금 비상이 걸렸대요 재고가 30조 원어치가 쌓였다나? 재고가 안 팔린 가전제품 그래서 지금 초비상 경영에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거죠 경제회복기는 이어지는 동안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포화되면서 다시 생산과잉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때 주가 움직임의 피로기가 시작되는데 보통 피로기는 그리 길지 않고 곧 하락기가 이어진다 피로기가 되게 짧다는 거예요 되게 짧죠? 곧 하락하죠? 하락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다 말은 마무리되면 다시 축적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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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축적, 상승, 피로, 하락, 다시 축적, 상승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반복 역사도 반복, 주가도 반복 경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는 사회의 일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계획 경제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계획 경제에 바탕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한 중국에서도 생산과잉으로 인해 육류, 계란, 과일값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현상이 바로 경제 주기 사이클의 한 부분이다 축적기 후반에서 상승기 초반으로 넘어간 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단번에 저항선을 돌파해야만 본격적인 상승기가 시작이 된다 일단 상승기가 시작이 되면 주가의 움직임은 직전 파동의 최고점을 뛰어넘는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간혹 예외가 있지만 이 시기 주가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때 투자자는 주가의 단기 변화에 동의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위험 신호를 알리는 비정상적 움직임이 보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가가 피로기를 지나 이동평균선과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다면 매도 시기를 알리는 신호로 봐야 한다 우리 계속 공부했죠? 그렇죠? 일부 작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특화 상품은 전체 경제 주기에 영향이 거의 없지만 그 기업의 주가 움직임은 경제 주기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한 기업의 상품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매출과 이익의 잠재력이 투자자의 결정에 반영이 된다 기대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증가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중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매수가 끝나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 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간혹 중소기업 주식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급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시장 경제는 언제나 자유 경쟁을 지향하기에 곧 유사 상품 혹은 대체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오늘날 시장 경제에는 블루오션 혹은 블루오션 레드오션 상품이 존재하기 힘들다 블루오션 혹은 블루오션 상품이 존재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너무 뭐가 좀 잘 된다고 하면 달라붙잖아요 치열한 경쟁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의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호황과 불황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애플이 대단한 거죠 그 아이폰 제2의 아이폰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달려들었지만 철저한 경쟁력으로 다 물리쳤잖아 아이폰만 물리쳤나? 에어팟도 물리쳤고 그래서 오늘날 시장에서는 블루오션 혹은 블루오션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치열한 경쟁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의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호황과 불황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작은 기업의 주식도 똑같이 주가 움직임의 4단계를 거친다 다만 변화의 폭이 대기업 주가에 비해 훨씬 크고 불안정하다 여러분 크고 불안정하다는 건 뭐죠? 변동폭이 크다는 거고 그렇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런 거 이제 미국 주식은 또 미국 주식은 올라갈 때만 돈 버는 게 아니죠 내려갈 때도 벌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큰 녀석들을 트레이딩에서는 오히려 선호하는 거죠 여러분 이틀에 걸쳐서 이 영상 올려드렸는데 동일하게 여러분 동일하게 책 읽어주는 미즈놀로 다시 올려서 거기서는 계속 돌리도록 할 테니까 자 계속해서 아직 더 많이 남았어요 이어지도록 할 테니까 책 읽어주는 미즈놀 꼭 구독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는 법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여기에서 여기 딱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책 읽어주는 미즈놀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양도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서 계속 할 테니까 161명 구독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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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꾸벅꾸벅 걸어갈 테니까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미국 주식에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한 것들은 멤버십 영상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거니까 여러분 멤버십 가입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유료 영상을 안 들어 에이그 아무튼 몰라 다음에 뵙겠습니다